안녕하십니까 한봉입니다. 오늘 저녁밥은 카레입니다. 카레에 계란을 넣었고요. 그 다음에 청국장, 배추 겉절이, 굴 배추 겉절이, 도라지 무침, 총각김치 이렇게 입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한봉입니다. 오늘 저녁밥은 카레고요. 백색카레, 청국장, 배추 겉절이, 도라지 무침, 총각김치 이렇게 입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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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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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카롱 부딪치죽 청양고추 한입!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구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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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새콤달 .. 새콤 realizes 네찜 Mortimer Caviric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